어 단어면 내가 한 글자 끝날 때마다 한숨을 쓸게 네 됐어구나 됐어 오케이 됐어 야야야 느껴봐 너무 세게 하지 마 아픔 어? 이거 뭐야? 아 오케이 오케이 우영아 우영아 가만히 느껴봐 우영아 어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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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마 우영아 야 우영아 일로 와봐 우영아 이거를 써달라고 우영아 이거 우영아 이거 이거를 쓰라고 어쩌어 나 하체 운동 얼마 전에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나 맞췄어 나 맞췄어 발이 힘이 없거든 잠깐만 아니 나 맞췄어 그만 발 발 아니 이거를 좀 쓰라 야 쓸 수가 없었어 나는 사실 있잖아요 이걸 발에